인터넷이 너무 느려 가지고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 측정 사이트 자체가 열리는데 하루종일 걸려요 아직 계속 읽고 있죠 언제 열리려나 지금도 켜놓은지 꽤 됐는데 대략적으로 속도를 재보니까 1메가에서 3메가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휴대폰에서 3메가 정도 속도는 그렇게 느리다고 안보는데 야 이게 pc 에서는 엄청나게 느리네요 이렇게 느릴 수가 있나 아무리 100메가 기본 인터넷을 쓴다고 해도 이 정도로 느리진 않는데 와 숨막힙니다 자 얘가 측정되는 동안 벤치비에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 완전 느린데 완전 느리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속도가 어떻게 나오나 우선 핑은 8 다운로드 속도는 4메가 3메가? 2메가? 2.83메가 업로드 속도는 업로드 속도도 막 처참하네요 36메가 다운로드 속도가 2.38 이에요 와이파이 맞나요? sk인턴은 왜 이래 진짜 미치겠네 주기적으로 계속 이러니까 못 써먹겠잖아 lg로 갈아타야겠습니다